날씬한 모델을 원하시니 그 눈치를 탄탄하면 왜 내 생각만 해도 못했지 모르는데 하지만 말이죠 따다운 건 국기의 제일 특유합니다 왜 내 경험한 인생들과 같은 왜 내 삶을 막아 내 삶을 막아 내 삶을 막아 간밤에 만난 아가씨 내 밤은 완전히 흘려놓고 떠나갔지 꿈이여서 무겁고 녹음 불이 떠져 오 마이 그럼 그렇지 내가 하는 일은 일요 1년 1년 세월은 가는데 이거 이거 이러다가 지쳐 비겁돼서 평생 강렬 잘 사는 거 구경이나 하다가 좋은 날 다 보내고 먹으며 살까봐 시작한 삶 뺏기 다이어트 심각한 마음의 불한 바람이 어두운 일단은 겁밥이 컸드라이 겁은 잠시 접어두고 사냥을 따뜻 빼보자고 올다욤 야 달라붙는 방사지요 거리를 눕힐 때가 있었어 오 팔십 사 킬로 항상 취였던 내가 이건 슬프게 넌 볼까 앰물단지 쓰리 엑스라니 뭐든 잘 먹는다 기뻐하던 엄마요 이제는 밖에서는 아는 점도 안해 참 내 속에 띵은 매번 손해지 물 좀 바라라 아침에 아우 그 배 좀 치워 뚱뚱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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뚱 매번 극장에서는 팝콘과 치킨이 집에서 동생들을 최대한 띵 먹고나 시키기 한턱 쏴고 출발해서 빚시기 이제는 그만 둘레 새 출발을 해 개념 허리선 상태가 매일마다 왔다는데 이번엔 개념 안의 맘 다이어드라고 괜하게 뚝밥을 다친 거더라고 사람 장례 끝 참가는 기별도 안 가는 열량이 열받 내 건강에 지면병이란 듯 빛만에 엄청 많은 스트레스 그것 때문에 격고 황병을 얻는 식은 야후로 샤워를 하면서 드는 생각은 왜 주택없이 이리저리 흔들려 되잖아 차가게 시간 잠잠해지다 듣는 연론에 당장 해지자 좀 더 강하게 밀자 땀 잔은 배가 좀 있어야 한다 운동은 무슨 어차피 사는 게 운동하냐 배얼빈 바람 깜탈 이런 거 신경 쓰지 말자 아냐 가는 건 안다 그냥 벌레대로 살자 빛나게 황병이 이리저리야 빛나게 황병이 이리저리야 받이 욕심하지 마다 어떤 덜로 흔들리야 우동나게 황병이 이리저리야 눈두나게 황병이 이리저리야 가슴에 넌 모든 흐름을 가르치지 남들보다 많이 먹고 남들보다 많은 게 점점 남들보다 많이 먹고 남들보다 많이 먹고 남들보다 큰 소린 떵떵 남들보다 많이 얹떵 남들보다 큰 소린 떵떵 나에게 황금이 난 욕심하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